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고문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그가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들과 회담들은 적대적인 관계의 종지부를 짓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기 위한 북미 두 나라 순회들의 정치적 의지를 밝힌 역사적 계기로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